누나? 누나! 건우는 아침부터 누나를 찾는데요. 누나 아직 안 일어났나? 안 보이네? 오늘따라 집이 조용한 것 같은데. 뭐 있어? 여기 없어. 여기는 없어. 맞어, 아침마다 굿모닝 허그도 해주고 책도 읽어주고 사랑으로 건우를 챙겨줬는데. 그러니까요. 누나 왔어! 누나 왔어! 누나 왔어! 누나! 누나 왔어. 누나! 누나! 집에 없나 봐요, 누나가. 누나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죠. 이리 와! 아, 오늘도 택배 많이 오네요. 택배 왔어. 이거! 아유, 영, 차. 이리 와! 뽀뽀, 뽀뽀. 누나 없어도 잘하네. 건우 다 컸다. 그러니까. 누나 없으니까. 건우가 다 하네. 고고! 뭐가 더 뜨거워. 아유. 아유. 아이고. 아유. 아유. 턱에 걸렸어요. 아유. 무거운데. 둘이서 힘들 것 같은데. 네. 대단하다. 눈이 봐, 눈이 봐. 아침에 힘 다 썼다. 잘 뜯네. 한 번에 뜯기 성공. 거무가 아직 못 뜯고 있네. 아, 간식들이구나. 뜯었다, 뜯었다. 뭐지? 여기 푸드. 아, 식재료들. 우리 정원한테. 배웠죠, 재료 정리하는 거 그때. 맞아요. 식재료는 신선도가 생명이니까. 와, 누나 없으니까 건우가 정리하려나 봐. 안 돼, 안 돼. 야, 건우가. 야, 건우가. 아이, 무거워. 열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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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먹고 오지는. 열어줘. 열어줘. 아이고,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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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 아이고, 혼자서 문 못 여는데 지금 저렇게 들고. 하고 오지. 뭐? 야, 누나가 없으니까 건우가 완전 첫째네, 여기서. 그러니까요. 아직 있어? 네. 귀여워.